어떠한 탄압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행동하는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4년 7월 정규 프로그램 시간 변동을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오후 12시에 방영되는 박준영 앵커의 작전 타임은 오전 8시 50분 오전 9시에 방영 중인 꽈배기 이슈는 오후 12시로 시간이 부강경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작전 타임 오후 12시 꽈배기 이슈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